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와 첼리스트 이영은 테너 손재훈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인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기약 부문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성악 부문은 러시아 참가자와 공동수상입니다. 성악 부문 2위에는 정인호, 목관악기 부문 3위에는 김예성, 첼로 부문 3위는 박상혁이 차지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는 1958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창설됐고 만 16세에서 만 32세의 전세계 젊은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폴란드 쇼펜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혔던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에서 퇴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 참가자들이 대폭 줄어서 본선 진출자 기준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절반을 넘겼으며 수상자 역시 한국과 러시아,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